왕이 죽었는데 그 왕이를 잃을 자손이 없대 그래서 찾았다가 유일하게 찾은 혈욱이 양동근이라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 양동근이 그 나라 왕이 되는 거지. 야 타주아 너 무슨 만화 찍냐? 말 같은 조글를 해줘. 그래 동근이가 좀 특이하게 생겼지만 섬나라 왕은 좀 오바다. 그지왕 아니야 그지왕? 그지왕. 아 진짜라니까 진짜야. 그지왕. 뭐야. 양동근 너 어떻게 된 거야. 너 진짜 멋있어. 어디 옥채에 손을 대. 난 옛날에 구리구리가 아니라 왕. 왕이야. 야 뭐야 그럼 그게 사실이었단 말이야? 동근이지. 물론 믿긴 힘들겠지. 하지만 난 양동근이 아니라 왕동근이었어. 왕동근. 구리구리가 아니라 의리의리였지. 난 여태까지 그거도 뭐고. 이 누추한 거 세상에. 모진 구박 핍박 다 받으면서 내 고통의 나랄대를 보려왔던 내 가비저들.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가면. 구리구리 뿡. 구리구리 뿡. 뿡. 얘들아. 가자. 가자. 아 뭐야. 진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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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짜장면 보니까 동근이 생각난다. 걔 이거 먹는데 5초도 안 걸렸잖아. 어머 그러고 보니까 동근이 오빠 떠난 지도 한 달이 지났네. 근데 진짜 왕이 되긴 된 건가? 동근 오빠? 야 그 자식 얘기를 왜 해. 그렇게 재수없게 하고 떠난 놈은. 야 내가 그 자식 가서 잘 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. 그래 나도 동근이 안 보니까 아주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.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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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동근이한테 편지 왔어 편지 편지. 그래? 진짜야? 야 야. 주봐 주봐.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. 야 이거 읽어봐라 한번. 읽어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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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잘 지내고 있지? 그럼 구질구질한 데서 잘 지내봤자겠지. 다들 일로 와. 내 그동안 니들한테 뜯어먹었던 거 한 방에 갚아주지. 한턱사의 진술을 보여줄 테니지. 와! 뭐야 이 자식 결국 치자랑 하려고 보낸 거 아니야? 웃기고 있어 정말. 야 근데 여기 초대장이랑 비행기 표까지 보내왔는데. 왜? 웃기네. 이 자식 뭐 즐거워? 우리 보고 오라 그러면 우리가 쪼로록 하고 그럴 줄 알았나 보지? 아우 웃기네. 거기 가서 그 시대는 꼴을 어떻게 보려고. 맞아 맞아 안 봐도 화내 화내. 야 됐어. 야 안 가면 그만 야. 다들 안 가는 거지 그치? 응. 안 가지. 안 가지. 안 가지. 미쳤어. 안 가긴 왜 안 가? 비가 붙어서. 제 인생은 사는 거야. 아 마중 보낸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. 어서 타시죠.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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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개하께서 납시옵니다.